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새벽부터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전엔 남부지방에 늦은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남부와 산간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충청 이남 10에서 40mm, 중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낮아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지만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